일단은 코스피가 참 지루한데 코스피가 박스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. 이렇게 키워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왜 박스피라는 이야기를 드렸냐면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하면서 결국은 방향성이 모호한 과정이 되고요. 많이 하락하면 지금 싸다는 생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이 상승하면 더 갈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을 알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상반되는 이슈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악재적인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의 이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왜 주가가 하락하는 걸까요?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결국 주식시장은 크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. 자금시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주식시장에는 자금이 덜 몰릴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또 시장에 돈이 덜 풀리기 때문에 이자가 높으면 당연히 은행 쪽으로 투자를 하겠죠. 그러면서 경제가 불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악재적인 요인을 받아들여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호재적인 부분은 경기 회복기 대감입니다. 어제도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미국이라든지 국내 경기 회복이 가파르게 될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VS죠. 호재와 악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금리 인상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.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 연이어졌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숫자적인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리포트를 보실 때 gradually라고 단어가 쓰여있으면 점진적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. 다만 악재적으로 sharply, 빠르게 이런 때가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오히려 완만한 물가 상승이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참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금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가끔 요즘에 연기금은 적군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만큼 많이 매도가 있는데 그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악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항아리가 비우면 다시 물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호재적인 부분은 아직도 유동성은 풍부합니다. 시장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유동성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아직도 유동성은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반되면서 오히려 박스피 장세를 연출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, 이러한 호재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 반면에 금리 상승, 특히 금리 상승의 속도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업종 중에서도 요즘엔 뉴 업종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.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키워드들 많이 나오고 있죠. 메타라는 개념은 사실은 짧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쉽게 VR을 할 때 가상이라는 뜻이고요. 버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. 그래서 가상현실을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용적인 부분은 뉴 재료의 목마르다. 이렇게 키워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재료를 굉장히 많이 갈핍하고 찾고 있습니다. 시장 자체가 박스피 장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존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구간에서 새로운 먹거리,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빠르게 좀 편승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특정한 새로운 수급, 새로운 패턴, 새로운 재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정치 테마주도 최근에 상승을 했죠. 그런데 오늘 상한가능한 모습도 보여줬고 메타버스라든지 포스코 관련된 어떤 섹터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 산업은 눌린 공략을 좀 주의 깊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조 주도주 중 전기차라든지 수차 같은 경우는 극혁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린 공략. 그리고 새로운 테마는 단기 트레이딩 공략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도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언택트 이슈랑 BBIG 중에서 후석지자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엔터테마주들이 워낙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약세 여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하신 연락 그럼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정말 어떤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평가도 중요하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